제 채널 이름이 사실 연고맨이거든요 연고맨이요? 네 제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릭 항상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이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강의에 앞서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는 복습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지 말고 꼭 봐주세요 공부라는 것은 지겨운 것의 반복입니다 복습 빠르게 끝낼게요 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해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라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부분은 아니에요 딱 켰을 때부터 0부터 무한대 ft 를 그대로 써주고 e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 마이너스 그리고 스타일이 좋잖아요 라플라스 멋있게 생겼잖아요 st dt 이렇게 되죠 라플라스 한 값은 이렇게 되죠 되셨죠? 그리고 ut 이것을 라플라스 하면은 ut가 뭐죠? unit step function unit은 1이고 step 앞에 s자 따가지고 s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 추이 정리인데요 ut-a 이거의 라플라스 한 값은 s분의 1 써주고 e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a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는 거죠 ut는 원래 s분의 1이었잖아요 되셨죠? 다음 이렇게 생긴 네모가 있어요 네모네모 a, b라고 하고 높이는 e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풀죠? 먼저 형광펜을 가져와 가지고 그려야 돼요 0도 값이다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값은 0 여기 값은 2 여기 값은 0이죠? 어디서 값이 변했죠? a에서 또 어디서 값이 변했죠? b에서 그러니까 ut-a 변한 부분에서 써줘야 돼요 ut-b 이렇게 되는데 값이 0에서 2로 증가했네요 2 2에서 0으로 감소했네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라플라스 한번 해볼까요?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 e 마이너스 a s 빼기 2 앞에 2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s분의 1 e 마이너스 b s 이렇게 되죠 쉽죠? 잘하셨어요 모르겠으면 앞에 있는 강의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좀 많아요 왜 이렇게 강의가 많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강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있는 전기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40분에서 1시간 사이잖아요 다 10분에서 15분이라서 좀 강의 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T라는 게 있어요 T T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S제곱분의 1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T 어디서 사세요? 롯데백화점? 애경백화점? 아니에요 라플라스에서는 T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야 돼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요즘 SSG 쓱 이걸로 많이 밀고 있죠 SS S가 2개 T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야 된다 신세계 S가 2개니까 S제곱분의 1 이거 증명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양해해 주시고 꼭 외워주세요 T 1승은 S제곱분의 1이에요 T 2승은 좀 달라요 여기서 1일 때 여기가 2가 됐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입니다 그런 다음에 2 팩토리얼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3에서 1까지 다 곱해줘요 4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이 되겠죠 2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2 곱하기 1이니까 어차피 2에요 하지만 팩토리얼 모습으로 써줄게요 T의 제곱은 여기는 2인데 여기는 하나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분자는 그대로 2 팩토리얼 이제는 T 3승을 라플러스 해볼게요 S 한 칸 올라가겠죠 그대로 3 팩토리얼 계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S 4승이니까 S 4승이니까 3 2 6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만약에 T에 N승이 있다고 하면 S N 플러스 1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라플러스 이렇게 공식으로 쓰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값을 넣어보면 좀 쉬워요 T의 3승은 라플러스 취하면 S 4승이 되고 3 팩토리얼 이 된다 팩토리얼은 그 수부터 1까지 다 곱하면 된다 오케이 E-AT를 라플러스 해볼게요 E-AT를 라플러스 해보면 원래는 원래는 Ft T로 이루어진 함수다 A도 있지만 T가 변수에요 T가 변수 변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라플러스를 취하면 사실 라플러스 공식이 0부터 무한대 E-AT를 라플러스 한다면 여기에다가 E-AT를 넣어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DT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어렵다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이게 필요해요 전기기사에서 필요한 수학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면 E- 앞으로 빼면 A-S T 이렇게 돼요 여기 부분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잠깐 수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2를 5번 곱하면 뭐죠 2에 5승이죠 2를 2번 곱하면요 2에 2승 2에 3승 2를 3번 곱하면 2에 2승 2에 3승 곱하면 2에 5승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여기 부분을 더했어요 2에 2승 플러스 3승 2에 5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수는 이렇게 곱하면 위에 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승을 제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T하고 마이너스 ST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T로 묶을 수 있죠 A 플러스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적분 어찌구저찌구 하면 A 플러스 S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S 플러스 A 분의 1이 됩니다 이 모양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S 플러스 A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증명이었고 증명도 아니지만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이거를 또 적분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쉽게 외우는 방법은 E 마에 A T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이 마에 뿔 유니콘 이 마에 뿔 유니콘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마에 뿔 유니콘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마에 어떻게든 막 외워야 돼요 라플라스는 무조건 암기니까 외워주세요 증명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복소추위 정리 정리할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F T 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선은 원리부터 설명할게요 F T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E 마이너스 A T 를 곱한 상태에서 라플라스를 취하게 되면 F T 를 라플라스 하고 S 를 S 플러스 A 형태로 바꿔준다 이게 복소추위 정리입니다 복소추위 정리 정리라는 건 이런 건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F T 라는 게 T 로 이루어진 함수에요 뭐가 있냐면 자주 나오는 것들은 T T 로 이루어졌죠 F T 에서 F T 는 T 로 이루어진 함수에요 T E T T 제곱 음 코사인 별 T 별은 숫자에요 이렇게 T 로 이루어진 함수를 말해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 것은 T 를 이용해 봅시다 F T 를 T 로 바꿔주고 E 마이너스 A T 이거를 라플라스 치하면 T 는 라플라스 치하면 뭐죠 T 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야 된다고 했죠 S 제곱 분의 1 이것을 S 부분을 S 플러스 A 로 바꿔준다 이게 복수 추이 정리입니다 S 부분을 S 플러스 A 로 바꿔 봅시다 S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이 되겠죠 S 부분을 S 플러스 A 로 바꿔줬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자면 T 는 신세계백화점 S 가 두개에 S 제곱 분의 1 그리고 T의 N 승은 여기다는 N 플러스 1이고 N 팩토리알 T의 3 승은 라플라스 치하면 하나를 더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3 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이마에 뿔 유니콘 E 마이너스 뿔 E 마이너스 A T 는 S 플러스 A 분의 1 이에요 그러면 숫자를 넣어봅시다 E 마이너스 A 가 숫자에요 3 T 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S 플러스 3 분의 1이 되겠죠 이마에 뿔 유니콘 이니까요 그리고 복수 추이 정리가 이렇게 글씨로 보면 어렵지만 문제로 보면 쉬워요 E 마이너스 3 T 그리고 F T 가 있다면 라플라스를 취하게 되면 F S 대신에 플러스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이거는 플러스라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라고 적은 거에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죠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똑같이 라플러스 취하면 S 대신에 S 대신에 S 마이너스 되겠죠 왜냐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긴 마이너스 이게 복수 추이 정리입니다 숫자로 하면 쉬워요 공식으로 보면 이거 어려운데 라고 느껴지는게 맞아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문제를 풀면 쉽다 문제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고 갈게요 T에 N승까지는 잘 안나오는데 이 문제는 많이 나와요 T 2 마이너스 3 T는 라플라스 하면 뭐냐 T는 라플라스 하면 뭐죠 S 제곱분의 1 그리고 복수 추이 정리에 따라서 S를 2 마이너스 뿔 S 플러스 A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려운 걸 하자면 T에 E승 E-A T는 뭐가 되죠 라플라스를 취하면 T의 제곱은 S 세제곱 그리고 E 팩토리알이 되겠죠 그 대신에 S 대신에 뭐 넣어야 돼요 S 플러스 A E E 마이뿔 유니콘 그렇다면 E 팩토리알은 E니까 E 곱하기 1 그리고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 끝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T의 제곱이네요 T의 제곱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S의 세제곱 E에서 E를 더한 다음에 E 팩토리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 3이 있네요 곱하기 3 라플라스 한 값에 숫자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어렵게 설명하자면 선형성 선형성 리니어하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라플라스 취한 것과 3 곱하기 라플라스 취한 거랑 같다 3t제곱은 3t제곱은 t제곱을 우선 라플라스를 취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선형성이란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3t제곱을 라플라스 취하면 t제곱 부분을 t제곱 부분을 라플라스하고 3을 곱해준다 마지막에 3이 6 S 세제곱 4번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